네, 마켓 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 오늘 계속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오후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 기대해 보겠고요. 마켓 앤 이슈, 케인즈의 스탁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 유한타 증권 압구정본부 장시영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바이오루직스 거래 정지 첫날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는 지금 견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제약 바이오 섹터 나름대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도 오전장에 비해서는 좀 약해지는 흐름이 보이는데 일단 삼성 바이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거래는 정지될까요? 네, 일단 거래 정지가 됐고 회사 부분에서는 한 15일 동안 이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위에 또 일주일도 심사가 있는데 최장 보면 한 42일까지도 이 부분이 일단은 계속해서 심사라든지 상패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예전에도 큰 회사들이 이러한 경우들이 좀 있었죠. 한국항공우주도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대우조선 해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감자 들어갔던 부분이 비리 부분 때문에 일단 자본 잠식이 들어가고 그 부분 때문에 일단 감자가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는데 기관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마는 예전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7일 만에 거래가 또 재개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규칙대로만 가는 것, 일정이 규칙대로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일정 부분을 일단은 생각을 해두시되 최장은 42일까지 부분이 일단 있고 이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5위 기업이고 8만여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겠느냐라는 의견이 사실 증권가의 중론인 것 같거든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뭐 3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들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삼성박이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왜냐하면 국내 3대 삼진, 삼정, 안진인가요? 3개의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았는데 적법하다는 판정이 나왔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외국까지 가서 회계법인에 또 회계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적법하다고 나왔는데 결국은 참여연대로부터 시작된 어떤 의혹 논란들이 불거지다 보니 거래 정지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20조가 넘어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전에 어떤 설례가 없었기 때문에 증권가의 중론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 정지 기간 동안까지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거래 정지 이후에 제약바이오 종목의 어떤 업황의 어떤 컨센서스라든지 어떤 그때 당시에 업황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반등의 여지가 또는 그 상황에서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오히려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장 폐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회계법의 어떤 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만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투자자 보호라든지 공익 실현 이 부분도 일단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시청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 보호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상패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앞서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예를 들었던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투자자 보호 부분이 일단 들어가면서 상패가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 좀 낫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장 적격성 심사제도가 2009년 2월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일단은 회계 문제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된 적은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요. 어떤 반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어떤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매수라든지 하는 부분도 상등 폐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어떤 매수세가 최근에 또 유입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 생각이 듭니다. 20일 급락 후에 13일 9% 상승 그리고 14일 어제였죠. 6%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중한 때는 10%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심리에 개인 매수세가 좀 몰린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게 제약바이오 전반의 투심이라고 봐도 좋겠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은 약간은 이제 이거 더 아니면 모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흐름을 볼 때는 한 번도 상폐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상폐가 안 되고 그냥 시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악재가 해소가 된 거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지금 안 좋은 회사도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 짚고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충분히 볼 수는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어떻게 될지는 향후의 흐름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주실 게 있는 게 보통은 이제 외국인들이 되었던 아니면 기관 투자자가 되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산다 안 산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단 바이오 섹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금액을 투자를 일단은 하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일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일부는 셀트리언으로, 일부는 셀트리언 헬스케어로, 바이로메이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가 지금 부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투자하기가 만약에 기간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돈 자체가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어떤 바이오주의 어떤 악재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대형바이오주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한미약품의 충격도 그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섹터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더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사태 전반의 문제는 오늘로써 익달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사실은 거래정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특징상 어쨌든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굉장히 상승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쨌든 그 순간까지는 거래정지 기간이고 회계 부정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거래정지를 맞으면서 다 해소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재가 나올 것들은 다 나왔다고 한다면 앞서 강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약바이오 자체의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부각되고 연초에 좋아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티멘터리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그리고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정지가 되면서 일부 패시브 자금들은 셀트리온으로 몰려가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에 대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실 때 한미약품 문제하고는 지금은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빅피시가 투자자가 들어왔다가 이상 지나고 임상을 하다가 이게 갑자기 취소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관련된 이슈는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바이오주들이 같이 좀 억눌려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은 다른 문제로 생각, 아까 한미약품과는 좀 다른 문제로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해두시고 제약바이오주들이 차라리 이제는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은 사실 최근에 여론들이 아까는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패를 좀 막자라는 여론과 그리고 좀 심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옹호론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최초에 있던 이 회계 부정 이슈가 좀 불거졌을 때는 흔히들 얘기하는 재벌 죽이기 이런 식으로 동참하면서 적폐청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가 이렇게 거래정지라든지 또 기존의 어떤 스토리들을 다 알고 나서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후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당장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는 이제는 연말이라든지 연초의 제약바이오가 가져올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에 오늘 영향을 받고 삼성그룹주 중에 약세를 보이고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그중에서도 호텔실라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또 결이 좀 다른 이슈가 있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중국 여행사 시트림 한국 단체 여행 관광 상품을 내놨다가 갑자기 어제 취소를 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점차 사드 보복이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네. 사드 부분은 거의 뭐 해결이 되는 쪽으로 가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얘기를 이제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시트립에서 이제 한국 관광 상품을 일단 올렸다가 이 부분이 한국에서 너무 이슈가 크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내렸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단체 관광객을 허용했는 것도 맞고요. 단지 이제 중국의 어떤 여행사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이쪽 부분이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러한 부분의 어떤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들고요. 사드 문제의 어떤 해결이라든지 이후에 중국 관광객 수 자체의 증가 부분은 이제 꾸준히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호텔실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올해가 작년보다 여전히 실적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관광객 수 감소라든지 하는 부분이 예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계속해서 키워나오고 나오고 있었던 그러한 회사였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실적을 따라서 추가가 좀 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호텔실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영 과장님 중국 소비주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일단은 사실 심리적인 부분은 거의 다 완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사드의 어떤 여파로 짓눌려 있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어떤 그런 느낌 그 안 좋은 어떤 센티멘트들은 굉장히 이제 조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뭐 사실은 기존의 대도시들에 대해서 먼저 단체 강화를 허용했을 때 1차적으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표출이 되면서 호텔실라는 사실 올해 신고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고 그 뒤로 사실은 이제 지속적인 어떤 유입이 없다. 뭐 또는 까이공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었습니다. 신고가 기록 이후에. 앞으로는 완전 해제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한 번 기사에 표출이 되고 뭐 부담스러워서 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 지역으로 다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앞서 이제 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런 부분들은 중국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입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심리적인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하지만 이제 실적이 결국은 받쳐주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면세 쪽에 대한 그러니까 호텔실라라든지 면세 신세계라든지 면세 쪽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올해도 1, 2, 3분기 다 확인을 했어요. 좋다라는 걸. 그렇다면 이게 더 확산이 되려면 기존의 어떤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어떤 대표 종목이었던 아모레포시픽이라든지 이치함불이라든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사실은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실적이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차츰 나아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결론 짧게 듣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거래 정지 전에 이런 걸 좀 어떻게 보면 전략으로 해서 일부러 들어간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지금 좀 망연자실한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좋을지 어떤 마음가짐이 좋을까요. 결론 한 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막연자실을 할 필요는 없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흐름의 초입 부분에 그 부분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지 기간이 어떻게 될지 지금 시장에서는 추측만 난무한데요. 정지가 풀리는 그 구간에서 시장 방향성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요즘 관심 가지고 그냥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기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모든 상황을 고려해보면 최소 42일에서 120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장시영 과장님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그 상패까지는 몰고 갈 것 같지 않은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래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55만 원 정도의 어떤 고점을 찍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빠지기 시작한 게 원제 약품 그러니까 에브비의 휴미라라든지 이런 어떤 원제 약품들의 어떤 가격이나 이슈가 먼저 불거졌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어떤 그런 공부라든지 또는 셀트리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